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있다마는 본인이 원래는 굉장히 끼도 많고 제조도 많은 사람이야 근데 참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남자보기 없었더라 이 말이야 대답하셔도 내가 어찌 됐든 본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일적인 부분에 있었던 대장부처럼 하지만 남자 앞에서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거든 인정 못해 해줄 거 해주고 내가 기본적인 거는 다 여자로서 할 도리는 해주고 하지만 항상 보면 남자들이 본인이 뒤닌다 칼을 끊는단 말이지 칼을 끊는던데 내 마음의 상처를 정말 내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대고 싶은 마음 조금 내가 이렇게 내 배우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남자를 만나면 칼을 제대로 받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참 남자한테도 질리기도 한데 그 놈의 외로움 사랑이 뭔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낫다 생각을 하고 그나마 제일 낫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라도 없고 또 그래도 내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딴 놈들하고 틀려서 그치?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 강씨 자선나비야 지금 본인 자영업 해요? 자영업은 아니고 가르친 교육 쪽이었어요 본인이 하는 건 아니야? 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이지 네 그렇죠 내 사업 자영업자로 본인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본인 자체가 내가 제주도 많고 끼도 많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예체능이됐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강씨 자선나비가 뭐 금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이 딸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놈의 남자보기 드럽게 없어갖고 내 짝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단 말이지 금전은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솔직히 본인 그래요? 응 근데 본인을 봤을 때 지금 45시긴 하지만 3,4년 시력이 좀 어려웠어 최근에? 응 응? 3,4년 시력이 사람이 줄든 금전이 줄든 그랬어야 되거든 맞은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네네네네 코로나를 떠나서 응? 내 수가 아무리 코로나고 뭐 해도 벌 사람들은 벌어 그렇잖아 그렇죠 당신 주변을 봐도 그치? 근데 희한하게 그 시기와 맞물려서 본인이 조금 사람이 세든지 금전이 세든지 했어야 될 거라고 네 그건 왜냐? 뭐 점집을 많이 다녔는지 어쩐지 몰랐지만 3대의 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 3대의 기운이 들어오기 전년도부터 본인이 그렇게 조금 힘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 그렇다고 못 버는 건 아니었어 솔직히 남들에 비해서 근데 전해보단 조금 딸리니까 그게 좀 불안한 거지 이게 계속 이러는 건 아닐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말아먹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본인이 올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남자는 집어치고 조금 있다 얘기하고 본인이 뭐 자리를 옮긴 거야? 자리를 옮기진 않았고요 뭘 변동을 전 이사는 했었고요 이사는 했고 그리고 하는 일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봤을 때 작년 끝자락 올 수를 들어서면 분명히 자리 변동수가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냐면 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동수도 같이 들어오거든 양 두 개가 같이 들어와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사업자의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조금 뭘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원래는 제가 이동하는 직업이었는데 이동을 좀 덜 하고 고객들 오게끔 하는 쪽으로 조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리에도 변동수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근데 그게 완전하게 자리 잡히는 건 올해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털을 잡는다고 해야 되지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내가 쉽게 말해서 전에는 내가 찾아다녔다가 하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끔 지금 루트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올해까지는 조금 그런 수가 계속 들쑥날쑥날쑥하거든 근데 봤을 때 본인이 지금 7월달이거든 음력으로 3월 4월달부터 그거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봐 네 맞아요 봉시력부터 그래서 그게 완전히 잡아가는 게 7월 8월 9월 10월달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로 돌아서면서부터 금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 그리고 분명히 본인 지금 털을 잡고는 계시는 거잖아 일을 지금 하는 털을 근데 거기서 좀 뭔가 올 끝자락이나 내년 초로 봤을 때 뭔가 확장을 하든 뭔가 조금 자리를 조금 거기서 거기로 변동을 하든 좀 넓은 걸로 좀 옮기는 수가 굉장히 강하게 비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라 금전은 3, 4년 시력이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괜찮다 내가 분명히 있고 내가 벌이에 비해서 내가 예전에 번 거에 비해서 조금 후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벌이는 괜찮고 올 시력만 잘 넘기고 나면 다시 금전이 올라가는 수는 분명히 있다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물어볼게요 지금 45이잖아 마흔하나 수에 혹시 집안에 상문이 들지 않았나요? 41살의 상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본인 친 뭐라하지 직계가 아니어도 분명히 그 시력에는 뭔가 상문이 들은 걸로 보이거든 뭐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부터 어떤 상문의 기운이 들면서부터 본인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삼재도 같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물려서 본인의 기운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기운은 거의 다 소에 가니까 뭐 구타라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 가니까 조금 걱정은 집어치우고 금전만 열심히 보호시라고 하시고 또 얘기를 해주신다 왜 한 번씩 퍽퍽 퍽 터뜨리냐 그러셔 금전은 내가 안 써도 될 거를 왜 한 번씩 퍽 퍽 터뜨리냐 얘기를 해 주셔 그런 걸 좀 유념하시래 안 써도 될 금전은 한 번씩 내가 뭐가 씌인듯이 퍽 퍽 저지런대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나시면 괜찮아 일에 있어서는 솔직히 본인이 재주나 끼가 좀 남달라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 이게 어찌 보면 정년이 없는 듯이 그렇게 가는 직업 같고 그래서 내가 능력과 형편이 된다고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그래서 어찌 됐든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또 본인이 또 뭐냐면 일에 대한 욕심이 그래도 강한 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의전도보다 일이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워컬릭 그게 강해 그래서 일을 손에 놓지 못해 본인이 어떤 퀄리티라든가 내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살쪄고칠 생각을 전혀 없어 근데 못해서 내께 먼저지 그래서 남자에게는 뒤로 밀러두고 내가 그러잖아 본인 일이 먼저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일에 있어서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어쨌든 누군가를 가르치면 선생이란 소리잖아 선생인데도 공부를 뭘 따로 하는 거야 본인이 지금 지금 계속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죠 그렇지 일을 하면서도 공부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남들이 있는 건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몸이 힘든 내 신상을 내가 먹는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렇지 근데 일로써 우리 강씨 자손은 뭐냐면 완벽해야 되는 완벽주의 자손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리고 뭔가를 가르쳤을 때 내가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다시 파고들어서 그 아이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 본인 성향상 그래서 우리 강씨 자손 남이야 운때가 다시 들어왔어 작년 수부터 솔직히 작년 하반기 끝자락부터 운때가 들어왔으니 운을 잘 받들어서 가셔 금전이 어쨌든 조금 생건 있어 조금 3,4년 지력으로 조금 생건 있지만 그게 되겠지 남들에 비하면 생 게 아니라고 그치 근데 본인 성애는 안 차니까 생 걸로 느끼겠지 그치 그럼 앞으로도 일로 성공할 수 있는 수가 운때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이 들어왔다는 건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운이 들어왔어 그래서 올해만 잘 뭔가 변동하고 이동하고 작년 10월달부터 어떤 집이 됐든 자리가 됐든 변동수가 계속 들어왔어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강씨 자손놈이가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걸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실천한 거는 봄 시력부터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운이 들어와 있으니 운을 잘 받들어서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 착해 착하긴 하지만 본인보다 능력은 딸려 그냥 착한 거로 보는 거지 근데 결혼에 목매는 건 아니잖아 결혼하자고 목매요 아니 본인이 저는 네 본인이 결혼에 목매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애 하나 키운다고 하면 왜 경신생들을 왜 이러니 여자들은 지 집 애들은 애 하나 키운다고 데리고 살려고 하면 같이 살아 성품은 괜찮으니까 근데 그게 본인 성에 차겠냐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그럼 성 운이나 이건 본인이 더 나아 자 우리 그래 머리 좋은 건 인정해 남자가 머리 좋은 건 인정해 근데 니네 더 귀엽다 인덕 응 본인 잡으면 인덕은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이 되게 인맥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냐고 어 아니 인맥 좋은 거랑 인덕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나도 이 사람 나도 연예인도 많이 알고 국회의원도 많이 알아 근데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써먹을 거야 어? 써먹지를 못하고 있잖아 인의 덕이라는 건 나한테 덕 복 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알고 저기 저 여자도 알고 저 남자도 알고 저 애기도 알고 저 할아버지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나도 정국 할 때 다 알아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 덕이 있겄냐고 음 그치 인맥 좋은 거랑 덕 있는 거랑 틀려 얘야 네 맞아요 음 잘 생각해 그렇게 나쁜 궁합은 아니야 근데 뭐냐면 본인이 영양분을 줘서 키워야 될 사람이야 음 근데 그니까 쉽게 말해서 말은 잘 듣겄지 음 근데 그거 본인 성에 안 차 음 그냥 애 키운다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하는데 나는 그닥 추천하지는 않겠어 그럼 앞으로 전에서 결혼수나 그냥 혼자 살아 없어요 그냥 연애나 하고 살아 미안한데 저는 서방삼아 아이삼아 살아 음 언제까지 일을 평생 해야겠어 본인이 어차피 왜냐면 본인이 기운이 아까 내가 처음 열었어 여장부의 기질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참 옛날 어른들이야 여장부니까 남자친구 다 걷어매기고 살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어? 그렇게 살 자신 있어? 걷어매기고요? 응 그니까 내가 왜 애 키울 일은 아니잖아 다 큰 애를 그렇죠 어? 맞아요 잘 신중하게 생각해 아무리 목매도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딱 그거야 본인 팔자에 서방복 없어요 응?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네 서방복 없어 차라리 돈을 서방이라 생각을 하고 내 일이 서방이라 생각하고 연애나 엔조이나 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자식 복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끼는 낳았어? 네? 새끼는 낳았어 그래서? 응? 자식을 낳고 싶은거죠? 아니 본인 애는 낳았냐고 애기요? 응 아니야 내가 그 말이야 새끼는 낳았냐 소리가 본인 애기도 안 낳아보고 응? 처녀잖아 쉽게 말해서 응? 거기에 결혼 장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파투를 내고 있어 근데 할 일은 해야지 발목 잡히고 족쇄 채울 일을 하지 마시래야 응? 사람이 있잖아 결혼 운이 없는 사람이 어거지로 결혼했을 때는 운이 오히려 거꾸로 거꾸라질 수가 있어요 응? 돈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알아 근데 내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 팔자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거지로 들어설 땐 운이 들어온다고 했지 운이 악운이 돼서 나를 거꾸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냥 어차피 일하는 거 재밌게 하고 있고 내 욕심이 하고 있잖아 응 그럼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건강은 할까요? 응 근데 본인이 목을 많이 써? 목을 많이 쓰죠 말하는 아니 말하는 걸 떠나서 하여튼 가르치니까 당연히 목을 많이 쓰긴 하지 근데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일이야? 소리를 지르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말하는 거? 근데 나는 우리 강 씨 자선을 봤을 때 성대 쪽이라든가 이런 거 할 일 굉장히 그런 후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 관리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 목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어이었던 저지됐던 여자는 자궁이나 방광 이런 쪽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런 난소 쪽이라든가 난소 질환 자궁보다는 난소 질환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 골반염증이라든가 골반염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골반 쪽 그런 쪽은 자궁 그 본질보다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골반이라든가 이런 난소 이런 쪽 관리를 좀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운동하고 관리한다고 하고 있어 어? 어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체력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 강 씨 자순나비가 내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내 체력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본인 집안에 암병이 내력이 있어요? 누가? 암? 어...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왜냐하면 이런 질환은 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질환이거든 암에 그런 질환이 있는 집들은 그게 분명히 조금씩은 그런 유전인자가 내려와 어? 근데 지금 우리 강 씨 자순나비가 그런 암병 아까 이제 후두라든가 이런 쪽 후두암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암병 관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다 얘기해줬다잉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